어? 허재 공고지. 이야. 예쁘다. 우리 또 문종원 씨가 플로리스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꽃을 안 보면 서운할 수 있죠. 여기가 바로 공고지. 봄이 이게 엉덩이 공짜야.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볼록 나왔다고 해서. 아, 진짜요? 다 노부부가 만들었대. 아, 정말요? 이렇게 길을 일부러 만든 거잖아, 그렇죠? 오, 너무 예쁘다. 길이 예쁘네. 길이. 너무 좋다. 벌써 좋은데요, 오빠? 벌써 좋죠? 뭐 뭐 하면 단디 먹어라. 와요. 좀 내리막인가? 내리막이다. 어메. 여기 조심해야겠다. 내가 먼저 갈게. 이게 지금 다 동백 터널인 거잖아요. 아, 너무 좋다. 꽃 향기. 그리고 이게 바람에 지금 꽃 향기가 같이 날아오고 이렇게 전해지니까 너무 좋다. 너무 좋은 것 같아. 오빠 이런 거 자주 좀 해줘. 알겠습니다. 와, 저긴 쉼터도 있어요. 그렇네. 어머. 너무 좋다. 이쪽으로 가야지. 응. 수선화. 수선화야. 어, 수선화. 내가 제일 사랑하는 꽃. 그래? 수선화야. 왜 수선화가 영어로 뭔지 알아요? 몰라. 나르시스예요. 나르시스 뭔지 알지? 나르시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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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nife. 혐esearch자 죽은 그리스 신화가 그 부분이 있어요. 근데 그 자리에서 피어난 꽃이. 수선화라고 해서. 진짜 예쁘거든요, 향도 너무 좋고. 꽃말도 자기 사랑 뭐 이런 거야, 약간.